이번에는 청약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약 제도가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것 좀 다뤄주십시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세 주면 안 됩니까? 월세 주면 안 됩니까? 부동산 때문에 징역을 살게 된다던데 맞는 건가요? 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 플러스 청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뭐냐? 분양받고 전월세 못 준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래서 1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시행령은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전월세 금지법이다. 그래서 이 전월세를 주게 되면 징역을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집에다 다 징역을 살게 하는 건 아니고 신규 분양을 받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의무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의무거주를 안 하고 2년이든 3년이든 의무거주를 안 하고 전세나 월세를 줘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이제 적응이 되셔가지고 이상하지 않은데 징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는 부동산 때문에 징역을 가는 일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형사처벌이 많이 되죠. 어쨌든 이 이야기는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이제 그리운 분이죠. 분양가 상한제 카드 결국 꺼내든 김현미 전 장관. 그래서 이제 2019년 7월인데 정부가 공공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공공이 이제 뭐 택지를 조성한 거니까 거기서 분양가를 좀 싸게 하겠다는 거는 복지 차원에서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 뭐 그건 괜찮다. 근데 민간 택지, 민간인들이 내가 이거 재건축할게, 재개발할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야 너무 너네 비싼 거 아니야? 좀 싸게 팔어. 왜 이렇게 비싸? 하면서 이걸 제안을 하겠다라고 2년 전, 19년 7월에 이제 한번 운을 띄운 거죠. 자 그래서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분양가가 시세를 끌어올린다. 견인한다는 거죠. 분양가가 저렇게 올라가면은 우리 집이 쟤네 집에 비해서 뭐가 문제예요? 우리도 저동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같이 올라간다. 구축들이 같이 올라가니까 야 얘를 끌어내려. 얘를 끌어내리면 설마 새집보다 구축이 더 비싸지겠니? 라는 논리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분양을 안 하려고 그래.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 지지부진해집니다. 아니 이 가격을 이렇게 통제를 하면은 이거 어떻게 재건축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공사비 빤한데 아니 나는 좀 집도 멋있게 짓고 막 스카이 브릿지도 넣고 수영장도 넣으려고 했는데 가격을 딱 정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원가는 뻔한데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분양 물량이 감소합니다. 그럼 분양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청약 가점들이 높아지기 시작해. 당첨되는 청약 가점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그전에도 로또 분양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로또 로또 분양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뭐 하나 분양 받으면 10억 번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 뭐 반포동에 있는 거는 야 잘만 하면 15억 번데 이런 얘기들이 막 나타나면서 오히려 청약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해. 그런데 정부가 거기서 추가로 하나를 더 얘기한 게 있었어요. 뭐냐. 자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해가지고 가격을 좀 통제합시다.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하면은 분양을 해가지고 로또 분양 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논리가 이상한 거야. 분양가를 낮추면 구축이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같이 가격이 안정화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로또 분양이 생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시세가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세가 올라가면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그럼 여기에 투기 수요가 붙는다. 그러니까 이쪽에 투기 수요를 못 붙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주 의무 기간을 주자.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19년도 쯤에는 어차피 다주택자들이 청약이 되는 일들은 없었어요. 어차피 무주택자야.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뭐 300대 1이어도 다 무주택자들끼리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주택이면 다 그냥 실거주장거지. 진짜 집에 들어갈 사람. 아니요. 저는 좀 돈이 부족하니까 좀 전세 한 두세 번 돌리고 한 3, 4년 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야 그럼 너는 투기지. 너는 빠져. 진짜 당장 들어와서 살 사람들한테 집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거주 의무 기간을 부과하자. 야 어떻게 청약 경쟁률 너무 높잖아요 요즘에. 근데 당장 못 들어가고 돈 없어가지고 전세 끼고 뭐 3, 4년 뒤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나중에 들어와야죠 솔직히. 지금은 당장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의무 기간을 넣어버리자. 자 그리고 나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로 적용이 됩니다. 19년도 11월, 12월 해가지고 이제 뭐 12, 16대책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때 서울시랑 뭐 과천, 한암, 광병 해가지고 이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구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지역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앞으로 민간인 택지도 다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가격이 통제됩니다. 아시죠? 근데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20년도 3월, 4월 뭐 이때까지 유예 기간을 줬었는데 아시겠지만 그때 갑자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 총회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뭐 재건축을 진행을 하려고 해도 4월 전까지 뭐 관리처분인가 받으세요 했는데 저희 뭐 이거 총회를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언택트를 해야 되는데 저희 뭐 모여서 해야 되잖아. 어떡해요. 아 그러네? 야 미안하다. 야 니네 그럼 몇 개월 봐줄게.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한 3, 4개월인가? 더 아마 유예 기간을 더 늘려줬던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저찌 돼가지고 작년 7월 달에 공식적으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 경기 지역의 322개 동에다가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 안에서 신규 분양을 받는 곳들은 다 가격을 통제하겠다. 그런데 그 아까 전월세 금지법 거주 의무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행령까지 다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꾸고 이제 시간이 좀 가는 바람에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과되고 2월 19일 이후로 분양받는 모든 단지는 민간 분양간 상한제도 당연히 되는 거고 그리고 거주 의무도 생기게 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상한제 지역이 아닌 곳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 곳을 내가 분양받으면 싸게 샀다 이거지. 싸게 샀기 때문에 너는 거주를 해야 돼. 너는 투기자가 아니잖아. 왜요? 저는 무주택자인데요. 제가 전세 끼고 샀다가 나중에 돈 모아서 들어가면 안 돼요? 야 너는 좀 빠져 있어라. 너보다 지금 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4년 뒤에 집이 필요한 사람 아니야.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당장 집 없는 사람들이 안 보여 너? 보이긴 하죠. 그런데 너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말이 돼? 그럼 저는 어떡해요? 너는 좀 빠져 있어. 저는 가점이 높은데요? 좀 빠져 있어. 너는 좀 경기도 외곽도 있고 충남 이런 데도 있는데 지금 서울에 당장 들어올 사람들한테 집을 줘야지. 너는 나중에 기회가 있잖아. 그런가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듣자마자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지? 청약을 한다는 건 당연히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럼 당장 들어올 사람한테 집을 줘야지. 나중에 들어올 사람한테 집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팔아버리면 어떡해? 물론 전매 제한도 다 있습니다. 팔지도 못해. 그런데 이제 거주 의무까지 줘버리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가 문제죠? 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규제가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 뭐야 이거? 배가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문제죠? 라고 했던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배가 산으로 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합원들한테는 눈물의 땅이고요. 무주택자들한테는 로또 분양의 성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둔촌주공 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가 어딘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위치는 어디냐면은 이제 송파구랑 강동구의 이 경계부에 있는 데인데 이 올림픽공원이라고 서울의 한 4시 방향? 3시 반 방향에 엄청나게 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잠실이고 올림픽공원 그리고 여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여기요. 둔촌동이라고 해서 행정구역은 강동구인데 사실상 뭐 잠실권역 송파권역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세요. 여기 둔촌동역에서 5호선이 있죠? 그리고 둔촌오른역에서 9호선이 있습니다. 5호선을 타면 강북을 가고 9호선을 타면은 강남을 가요. 그래서 여의도까지 가서 김포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동쪽에 있긴 하지만 서울의 도심지를 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엄청나게 큰 땅을 재건축을 한다. 자 이게 주공 1, 2, 3, 4단지였습니다. 둔촌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인데 이거 합쳐. 합쳐가지고 한방에 간다. 저희는 장대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총 5,930가구인데 다 부셔가지고 1단지로 바꿉니다. 얼마만한 크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얼마나 큰 거냐면 여기 파크리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보이세요? 요만한 거? 요만한 거에 6,000세대 있어. 요만한 땅에 지금 6,000세대 있거든요. 근데 이만한 거야 땅이. 땅이 얼마나 커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게 6,000세대야. 땅이 거의 두 배만 해. 자 여기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어쨌든 잘 추진을 해가지고 철거를 합니다. 19년도에 철거를 시작해가지고 19년 말에 철거가 완료가 돼요. 자 철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포크레인이 올라가가지고 건물을 진짜 그냥 하나하나 뜯습니다. 뭐 갈치 살 발라내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 꼭대기부터 하나씩 뜯어가지고 1층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렇게 다 부시고 택지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가 정말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어요. 뭐냐면 뭐 허그라고 해가지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도 사실상 상한제처럼 허그에서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게 되냐 안 되냐 하면서 싸우고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피할까 말까 하면서 또 논란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 간에 싸움도 나고 해서 이권이나 이견이 발생해가지고 이것도 한바탕 막 또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12월이죠. 이제 둔촌주공 이거를 가만둘 순 없다. 그래서 이거 재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정상화 시동해서 재건축 조합 집행부를 싹 다 바꾸는 총회가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실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자. 이거 지금 집 부셔놓고 2년째인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냐.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로또 분양 무주택자들의 성지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5,900세대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12,000세대로 바뀌어. 12,000세대입니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12,000세대. 한 아파트가 12,000세대야. 그런데 여기서 임대 빼고 기존 조합원들 거 빼고 4,800세대. 약 5,000세대 정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양이 엄청난 거죠. 위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치도 좋아요. 여기 이제 9호선, 5호선 다 있고 올림픽공원 바로 앞에 있고 주변도 다 아파트고 뭐 조금만 나오면 잠실역이니까 서울에서 이만한 대단지에 이 정도 위치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9호선, 5호선 하면 둘 다 좋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었던 아파트들을 다 부시고 어떻게 짓기로 했냐. 이렇게 짓기로 했어요. 단지가 엄청 크죠. 그래서 여기 뭐 학교들도 있고 공원도 중간에 넣고 뭐 중간을 가로지르는 약간 중앙공원처럼 이렇게 쭉 만들기도 하고 해서 12,000세대다. 보세요. 이게 단지가 얼마나 크냐면 학교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학교가 4개입니다. 단지 안에 학교가 4개야. 초등학교가 2개고요. 당연하겠죠. 12,000세대인데 그러면 인구만 거의 4만 명이란 말이죠. 인구 4만 명이면 웬만한 지방소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 기억나세요? 송파구에 헬리오시티가 입주한다 해가지고 2019년 초에 그때 입주하면은 이제 9,500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헬리오발 폭락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세가 폭락할 거고 이 9,000세대가 들어오면은 집값이 이제 빠지기 시작할 거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현재는 매매가가 지금 20억 정도를 가고요. 전세는 12억 막 이 정도까지 엄청 올라갔습니다. 원래 전세가 초반에 5억, 6억 했었거든요. 지금은 12억입니다. 매매가는 20억이고요. 근데 이 단지가 9,500세대에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1.3배가 큰 겁니다. 1.3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이 둔촌주공은 뭐겠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도 거기서 가격이 통제가 된 상태인데 지금 부신지 오래됐죠? 그리고 주변의 가격들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버린 상태죠. 근데 이 가격은 여기서 통제가 딱 돼. 그럼 이 차액은 뭐지? 이 차액은 뭐야? 이게 초대형 로또단지가 돼버린 거야. 초대형 로또단지. 그러니까 이제 기사 같다. 둔촌주공, 레미안 원베일리. 이 레미안 원베일리는 이제 반포에 있는 뭐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금액이 너무 커요. 이거 뭐 3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여기에는 관심이 좀 없는 분들이 많은데 얘는 아니야. 여기는 로또 분양이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실제 무주택자분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야 이거 5천개 나오는 거 아니냐? 5천개.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걸려? 야 그럼 이거 괜찮겠는데? 이거 한 번 되면 진짜 10억 되겠는데? 근데 이 꿈이 이번에 정책으로 깨지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깨지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서 원베일리 아까 그 반포동에 있다는 거 로또 분양 하나 한 거 있죠? 그게 평당 5천7백만 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됐는데 엄청 비싸 보이죠? 평당 6천이라고 생각하면 30평이면 36, 18억이면 18억 아니에요. 분양가가 18억이라면 엄청 비싼데 이쪽 동네에 30평대가 지금 30억이란 말이죠. 30억짜리를 18억에 파는 거야. 그러면 엄청 싸잖아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로또다. 이거 되면은 12억 번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둔촌주공도 마찬가지. 야 원베일리가 6천을 받아? 그러면 우리도 3천 중반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이거 3천7백 받아가지고 분양을 하면은 꽤 괜찮겠는데 하면서 지금 뭐 추진을 해볼까 말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뭐냐? 거주 의무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주 의무기관. 그러면 지금 이 주변의 시세가 헬리오시티가 한 20억 하는데 둔촌주공도 뭐 20억 가까이 한다고 치면 이 30평대 기준입니다. 30평대 기준으로 3천7백이면 이 가격대가 한 6, 7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쪽에. 80% 미만이면 3년에 거주 의무기관이 생겨요. 이 둔촌주공은 2월 19일 이후에 분양을 할 수밖에 없어. 당연하죠.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얘는 아마 시세 대비 80% 미만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3년간 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분양가를 단순 계산해보죠. 자 그럼 34평이 3,700을 만약에 분양가를 받는다면 12억 6천만 원이야. 분양가가. 25평형도 있는데 얘도 3,700을 받는다면 9억 2,500이 되겠죠. 아까 헬리오시티가 20억 정도 하니까 그럼 얘는 얼마일까? 시세가. 자 어쨌든 시세는 뭐 나중 얘기고 그러면 대출이 얼마가 나오느냐 34평이 4억밖에 안 나와요. 대출이. 그럼 25평은 3억 6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LTV가 다 걸려있어가지고 그나마 15억 이하니까 나오지 원베리는 대출이 100원도 안 나옵니다. 반포에 있는 원베리는 분양가가 17억 18억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출이 안 나와. 거기는 18억 다 넣고 실거주 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거꾸로 이 34평을 분양받으려면 현금을 8억 정도 들고 있어야 돼요. 거기다 취득센터 별개입니다. 그리고 25평을 내가 살려고 해도 현금이 거의 6억 정도 있어야 돼. 거기다가 이게 입주할 때 전세를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출이라도 좀 갚을 수도 있는데 전세받아가지고 지금은 최소 3년을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만약에 분양이 된다고 쳐도 입주해서 또 3년간 또 계속 이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긍정적으로 봐도 한 7, 8년 정도는 돈이 계속 묶여 있어야 돼.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 이걸 뭐 뺄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신용대출 받고 뭐 어떻게 영끌을 하고 해도 한 9억 정도를 7, 8년 정도를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 동네가 만약에 전세가 나오면 얼마겠어요. 나중에. 전세 나오면 최소 10억 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 같았다면 한 13억 정도의 분양을 받아요. 무주택자가. 그런데 내가 돈이 많진 않아. 그럼 어떻게 영끌을 해가지고 우선은 받고 입주할 때 전세를 맞춰. 전세를 맞추면 그래도 뭐 9억에서 10억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맞추면서 거의 대부분의 대출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갚고 나서 나는 열심히 또 돈을 모아. 당장은 못 들어가지만 한 6년 뒤, 7년 뒤엔 들어갈 수 있겠지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내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여보 우리 이제 몇 년만 버티면 들어갈 수 있어. 뭔 소리야? 이제는 안 돼.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흙수전은 평생 청약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 전월세 금지법에 들끓는 민심 해가지고 이게 지금 법이 바뀌고 나니까 아니 그러면 나도 무주택자고 얘도 무주택자고 둘 다 무주택자인데 저도 갓 좀 높거든요. 저 갓 좀 높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은 돈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돈 모아가지고 저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 너는. 왜요? 너는 실거주 못하잖아. 아니 제가 당장은 실거주를 못하긴 하지만 돈 모아서 나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지. 당장 들어올 사람이 필요해. 너는 다음 단계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야 그러면은 야 과태료 천만 원? 야 그럼 과태료 천만 원 낼까? 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징역? 좋아. 야 8억짜리 로또인데 징역 한 번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보 나 이번에 학교 좀 갔다 올게. 나이 마흔에 무슨 학교야. 그런 데가 있어. 1년만 갔다 올게. 무슨 소리야 여보. 여보 8억짜리야. 그래? 그러면 잠깐만. 어떻게 뭐 외국에 출장 갔다고 해볼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절대 전세 주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몸테크예요? 그렇지 이것도 몸테크지. 진짜 몸테크지.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전세 줄까봐. 법을 다 바꿔놨어. 뭐냐? 국토부 장관은 거주 의무자에게 분양 받은 사람이죠? 3년간 무조건 거주해야 되니까. 거주 확인을 위한 서류 청구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살고 계신 거 맞죠? 네. 어디 한 번 맞는지 증거 서류 좀 제출하세요. 왜요? 법이 그래요. 자 그리고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거주 확인을 위해서 전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 뭐 세금은 잘 내고 있죠? 네. 그러면 거기 뭐 전입신고는 돼 있나요? 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사는지 한 번 확인 좀 해볼까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음... 그래요? 그분 카드 내역 좀 한 번 가져와봐요. 어디서 카드를 쓰는지 한 번 보죠. 그럴까요? 아니 뭐야? 둔촌동에서 카드를 안 쓰시네. 아니 수원에서 쓰셔. 이분 뭔가 이상하네요. 자 서류 증거 서류 제출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증거 서류가 좀 미비하시네. 검찰에 연락하시죠. 자 그래서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분양을 받아놓고 거주를 안 하십니까? 감빵 가. 싫어? 그러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세요. 하... 그래요? 근데 1년 이하의 징역을 살래? 천만 원 내려면은 저 같으면 이거 선택할 것 같은데. 누가 감빵을 가지? 그러니까 천만 원을 딱 내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주 의무를 안 하셨군요. 그러면 LH한테 파세요. 자 분양 받으셨죠? 네. 그건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죠? 이거 제가 산 거 아닙니까? 거주 의무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은 회수하겠습니다. LH 들어오세요. 자 매입 시 분양가에다가 이자 정도 쳐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쳐서 드릴게요. 얼마나 쳐주시는 건가요? 그 사이에 시세가 8억이 올랐는데요. 음... 지금 기준금리가 0.5%니까 아... 한... 1800만 원 정도 붙을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받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도 뺏기죠? 집 뺏겼죠. 청약가점 날아갔죠. 당연하죠. 청약된 사람이니까. 과태료 천만 원 내겠죠. 징역을 살게 하겠어요 설마.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여러분들 이거 늘 수 있겠습니까? 여보 나 학교 갔다 올게. 학교는 갔다 오고 집 뺏겨. 하하하하... 학교 갔더니 집이 없어졌던 거야. 학교 갔다 왔더니 집이 없어.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실거주자들이 살아야죠. 그런 식으로 아무리 무주택자라고 해도 그렇게 투기 마인드로 해서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자 이게 각종 규제들이 지금 뒤섞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약제도라는 건 저는 길을 잃었다고 보는데 이 청약을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도대체? 청약제도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둔촌 주공 30평대를 분양받으려면 현금 9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최소. 최소 현금 9억은 있는 무주택자만 이걸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분양받으면 시세 차이가 한 10억 정도 나올 거예요. 못해도. 그러면 현금 9억 있는 무주택자가 국가가 뭔가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집을 갖게 되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어. 집이 없으니까. 그래 너 집 하나 가지세요. 이건 괜찮은데 그래 너도 집 없었구나. 미안하다. 10억도 더 가져가라. 왜요? 저 집도 주시고 돈도 10억 주시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니까.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정책이 지금 완전 꼬여버렸죠?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갖는 분들이 좀 많아요. 뭐냐. 그래도 실고주자를 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안 되겠죠. 저는 안 되겠지만 우리 전 국민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무주택 동지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10억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다주택자 아웃! 막상 이 제도가 딱 발표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웃는 분들이 생겨. 누구냐? 혼자 조용히 웃고 있어. 어떤 부모와 자식의 대화입니다. 엄마 요즘 집값 너무 올라가. 엄마 나 집 좀 사야 될 것 같아. 엄마 나 집 사면 안 돼? 뭔 소리야. 기다리고 있어. 왜? 엄마 지금 집값 장난 아니래. 뭐 사야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어 그냥. 왜 그래? 영식아. 너 가만히 있어. 왜? 내가 너 주려고 지금 돈 준비하고 있거든? 내가 한 8억 정도 줄 거야. 근데 이걸로 나중에 둔천주공 아파트 분양 나올 거거든 이제? 올해 뭐 하반기에 나와. 그러면 너 군말 말고 그냥 청약 넣어. 왜 엄마? 그거 넣어 그냥. 요즘 청약 해봐야 되지도 않는다는데? 야 거기는 달라. 물량이 5천 개가 나와. 5천 개. 근데 여기는 웬만한 사람들은 넣지도 못해. 한 9억 있으면 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2년 동안 준비했어. 엄마가 이제 7억 8천 만들었다. 2천만 채우면 이제 8억이야. 좀만 기다려. 진짜? 왜? 그거 꼭 해야 돼? 나 강동 가서 살기 싫은데? 야 너 뭐 그렇게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생각해봐. 요즘에 9억 있는 애들이 많겠니? 없어. 이런 애들. 영끌 해가지고 겨우겨우 할 수는 있겠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8년을 버텨. 못 버틴다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좀 돈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건 해봐야 돼. 이 로또가 그냥 로또가 아니야. 이게 로또가 5천 개라고. 5천 개야? 해볼만 하지? 그렇긴 하네. 넌 엄마만 믿고 있어. 이건 진짜 가능성 있는 거니까. 옆에서 며느리가 한마디 하죠. 어머니 제가 항상 감사히 생각하는 거 아시죠? 어 그래 새아가 잘 지내니? 근데 좀 냉장고 빈 거 같더라. 영식이 잘 좀 먹여라. 네 어머니. 이러는 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그 집사는 아니야... 내가 hum식이 잘 없던 거 아시다. Hay 음식이 잘 없던 거 아시다.